자막제공자 이건 부작용으로 불신이 계속 랩떠니당 안전해 자연아, 앉아 앉아 집이 있다면 왜요? 앉아 엎드려 목걸이 있어요 엎드려 왜 엎드려 제대로 역시 잘했어 참 여기를 등록하는 데가 아니고 제가 접수만 해드려요 서류를 내가 쓰지만 적어서 저를 주시면 제가 갖다만 줘요 직접요? 네 직접 갖고 오셔요? 댓글이 제가 제가 동사무소도 갖다 주고 거기서 또 그쪽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아 그렇게 해요? 뒤에 가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저한테만 주는 게 저는 그냥 일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동사무소 가야 되는 거 알아요? 아니 여기서 그럼 뭐 작성하는 게 있어요? 네네